쌈님 왕이 나왔어 오늘은 오늘은 부자 갈 거에요 We gonna go to 부자 이 식혜, 식혜역에요 뭐야, finally 오늘 아이스테크 토스만 먹었어 꽉 빼기나 좋은데 혹시 카드로 됐냐? 지니 입어봤어, 그리고 이게 아이스테크 토스만 먹었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자입니다, 하자입니다 우와 아이스테크 토스만 먹었어 와, 이거 향기 엄청 좋았네 sounds really good, guys 비스피어 bean sprouts 신도로요 웅, 러시아 웅, 누가 볼 수 있어 뼈 뼈 먹고 갈 거에요? 혹시 여기 먹어도 되나요? 와 엄청 커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소스 인 나이 김치 삼장 김치와 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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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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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김치 밥도 핫 홍콩에나 영상 올려줘요? 인저 너도 되나요 뭘 올려? 홍콩에도 오지다고 그러는데 뭐 좀 외국 가서 보내드리냐? 괜찮아요 아니 혹시 괜찮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짜잔 짜잔 라면 라면을 마시고 펫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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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라스 롤레방 가볼래? 롤레방 가서 밥부터 먹고 정말 나쁘지 않아 진영의 혼자서 와아 역시 내 멋지게 옷을 간다 한입 저 선물은 곱봤어 호라 또 왜 이렇게 먹지 뭐지? 저의 짠을 왜 이렇게 먹지? 떡볶이랑 이거 뭐 참치 어? 털김이 여기 있다 우와 맛있다 맛있네요 다른 떡볶이 다른 느낌의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역시 역시 그런 거 욕떡 한테 약간 다른 느낌 좋아해요 이거 맛있어 욕떡보다 더 맛있어 노 슥 약간 냠냠처럼 맛있어 엄청 맛있지 않아 it's not that spicy as wel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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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김 진짜 맛있다 음 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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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음~~ 여기 살면서 여기 살면서 예~~ 오~~ 인간 GPS 찾았어 왜 웃겼어요?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처음 봤어요? 유튜브 보다가 아 진짜요? 아 유튜브 때문에 저 알았어요? 네 아 그럼 유튜브 무슨 영상 봤어요? 먹는 영상 먹는 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네 빨간 거 다 봤어요 아 진짜요? 와 다 봤어요? 와 찐팡이네 와 신기했어요 촉진할 틀었어요? 혹시 네? 아까 내가 롤레반에서 촉진할 보는 거 틀었어요? 아 이제 소리 꺼놨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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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꿕장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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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세요 아 비디님 저 뭐 사시겠어요? 어 저는 꿕장 하나 주세요 꿕장이요? 네 여기 하나 살게요 우리 아들 거 신천에 있죠? 어 신천 신천에 있어요 통통 옆에 집 신천이에요 중국 신천 썸님 많이 나왔어요 와 정말 맛있대 면이 엄청 많다 이게 7달러? 네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썸보다 더 커 더 커 더 커 더 커 더 커 너무 맛있어 넗어 거의 다 먹었을까 이거 매운 맛나는 거 같아 정말 맛있어 은하 진짜 맛있어 띵기 띵인가요? 띵기 찐다 제이키 트레이키 띵기 제이키 띵기 띵기 야채도 있고, 당근도 있고, 야채 많이 넣어요. 너무疼어서 집에 못 먹어야 돼요. I'm too hot. Top 3? 한국에서 음식 Top 3. 1도는 엑조, 2도는 쫄쫄갈비, 3도는 국밥 잘 맞다 어떻게, 혹시 저는 이 차와만 남았어요? 아, 안그러졌어요 오, 오리안행 여기 있다 네? 오리안행 오, 맞아, 오리안행 여기 있다 있어요? 보이시는 안 돼요? 네? 왜? 그 떡볶이 먹다가 돈 없다고 해서 아아 아아 먹다가 먹다가 차돌라를 붙여서 집 가다가 아니, 맘 원 있어요 저 있어요 아니, 다 먹었어 이거 안, 이거 후원이라고 해 아, 후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GPS 인간 GPS 오늘도 땀 나와 땀 하지만 오늘은 돈 안 잃어버렸어 오후의 피스 땀 나왔습니다 아, 또 하나 또 하나 아, 후원 나 어쩐암 오원 저